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저희는 8시에 출발했지? 네. 8시에. 오늘 2시 비행기라서 레프콘은 1시까지 만나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주에 처음 왔기 때문에 짝꿍이 그래도 제주 오면 꼭 봐야 되는 걸 좀 서둘러서 보여주려고 섭지코지로 가고 있습니다. 섭지코지 가고 그 다음에 어제 날씨 너무 안 좋고 그 다음에 시간 때문에 못 봐가지고 원래 칠코스에 외돌개 저는 거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주를 진짜 나타낼 수 있는 곳이라 거기 가려고요.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만들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여기 원래 주차 난리거든? 아니, 나 안 있네. 좋다. 이찌 보면 이런 게 있구나. 어, 핑카다. 핑카요! 안녕하세요. 제가 운전을 하는 이유는 제주에 처음 온 짝꿍을 위해서 즐기라고. 근데 그렇게 크게 즐기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제주는 오픈카예요. 비만 안 오면 되죠. 근데 저희 진짜 날씨가 도와줬어요. 어제 빼고. 근데 어제는 진짜 폭포에 비 내릴 때 폭포 가는 거 진짜 한 번은 경험해 볼 일입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았어요. 이제 올해 7코스 정방 폭포를 못 봐서 사실 저는 천지연보다 정방 폭포를 더 좋아하거든요. 거기로 갈 겁니다. 고고! 정방 폭포에 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왔을 때 돈 안 받았던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왔나봐요. 선생님이 왜 저런 사람? 뭐냐? 배고프다고 지금 500방을 4,000원이나 주고 먹습니다. 4,000원 썼다고 안 먹었다. 아니야. 누가였겠어. 그게 아니라 휴게소보다 비싸니까 원래 똑같은 물도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틀려진다고 했어 장소가 가격을 결정하는거지 장소가 가치를 결정하는거지 맞아 맛보세요 맛보세요 아 이거 먹어도 되는거지? 시식이에요? 난 모형인줄 알았어 아 이게 하우스귤 이게 하우스귤 보다 더 맛있는거 아 이건 다른거에요? 이 두개가? 유라조생 유라조생귤 나 이거 모형인줄 알았어 귤은 작은추로 맛있고 작가 레드향, 한라봉, 찬양이랑 클츠로 맛있고 아 그렇군 어때? 맛있네 너무 맛있어서 껍질까지 같이 먹을뻔 했대 맛있다 달다 5천원이다 아니 다른귤이라니까? 지금 얘기해주셨잖아 유라조생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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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니까? 아니라고 하셨어 방금 유라조생이 똑같은거라고 오우 나 왜 의사소통이 안돼 큰일났다 이거 나랑만 안되는게 아니었구나 다행이다 난 나랑만 안되는줄 알았나? 다행이야 다행이야 오히려 다행이야 오히려 다행이야 오히려 다행이야 아까 우리 이거 맛있게 먹었던 그건가? 비슷한거겠지 난 나랑만 안되는줄 알았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 여기 맞네 한방울을 그냥 찾게 맛있는거 옆에 또 맛있는거 빵 맛있어요 뜨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500빵이야 뜨거우니까 조심해 1982년도 500빵 어? 83이면 좋았을텐데 뜨거운데? 여기는 안뜨거 여기는 바삭한거야 껍데기만 먹어 맛있어? 응 정방포포에 왔습니다 여기는 250미터밖에 안돼요 폭포 밑 바닷가에서 수영을 지금 신난 엉덩이 신난 여기서 수영을 하는건 정말 말이 안되지 제가 천지연 폭포보다 저는 정방을 더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여기 왔었을때는 맵교소가 없었었고 그 다음에 웨딩 촬영하는 사람들을 봤었거든요 진짜 극기훈련이라고 생각했어요 막 저 앞에서 막 샷 건지겠다고 제일 고생하는 신랑신부를 본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아니 그저께 시컷 체험을 했습니다 제주에서 웨딩 촬영하기 웨딩사진 360도 카메라도 가져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설치를 하네요 사진 찍어준다니까 포즈를 계속 잡는 딱도 저희 360도로 찍고 있어요 정말 정방포포는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정방폭포도 멋있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곳이 여기에요 소라해성 가는 쪽인데 그리고 외돌개를 쳐서 가야되는구나 그쪽 걷는거는 이쪽으로 갔다가 외돌개 쪽으로 가야돼 여기 이거 다 원래 칠코스인데 제가 진짜 사랑하는 곳입니다 너무 막 클로즈업에서 찍지마 부끄러워 외돌개랑 연결돼 있는줄 알았는데 차를 옮겨야 되나 보다 여기 가면은 또 책 보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음료는 안 주는 곳 거기서 또 혼자 즐겼었죠 저희 진짜 오늘은 정말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유를 간첩노동도 갖고 이게 제주죠 여기 올레길 7번 코스 오늘 진짜 날씨 너무 좋아요 한라산 한라산이 지금 정상이 다 보이고 있어요 전 아직 체력이 안 좋아서 사는 자기야 저기 봐봐 한라산 정상 보인다 고맙습니다 여기가 소라해성 소라해성 위에가 이렇게 책이 있었어 그래서 여유롭게 제주 즐겼을 때 저기에서 받아보면서 책 봤었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이나 음료가 없다는 거 여기서 사진도 여기서 사진도 찍었었어요 여유롭게 여기 위에 2층에 책 읽고 받아보는 데 있어 볼래? 여유가고 바로 그래도 여유가 왔는데 외돌게는 들려야 돼 외돌게는 들려야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쪽이에요 나와서 왼쪽으로 올라가세요 아 여기 여기 또 와서 맥슬롱입니다 물을 좀 닫혀주세요 아세요 그러면 ock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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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하게 움직이니라 마이크를 점퍼에 껴놓고 그냥 왔어요. 아무튼 그래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이곳을 오랜만에 다시 같이 왔습니다. 여기가 아침 이 근처에 묵고 아침에 산책하는 것도 좋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숲이 많냐. 여기 7번 올레길에 있는 외돌개 근처 여기에서 제주의 진짜 아름다운 곳을 다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되게 사랑하는 장소예요. 뭐야 왜 이래. 외돌개 앞에서 사진 찍으세요. 관광객 모두. 7코스 가는 길 제가 진짜 좋아하는 길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7번 올레길 7번 외돌개가 있는. 다 사라. 알아. 다 봐. 다 사라. 기분 좋아진 간줄인거죠. 아닌데 이거 쓰면 바로 구걸각이던데 구걸각. 구걸단우각. 여기를 봐야지 여기를. 여기를. 여기도 한 방 찍어줘야지. 빨리 쓰세요. 하나 둘 셋. 다 사라. 시간 없다고 그래서. 시간이 없긴 없지. 그니까. 가자 11시다. 가야 돼 이제. 봐봐. 11시 출발했어야 돼. 여기다. 찍어서? 말을 안해지자. 찍고. 어 찍었다. 나는 저런거 절대 안찍어. 포토샷. 포토존에서는 절대. 찍지 않지. 봐봐. 저기 사람 안정이 됐지. 저기. 저기서 나 뮤비 찍고 싶었어. 별로 들어갈 수 있나보네. 어. 여기로 연결. 연결돼있어. 근데. 시간 없으면 지금 가는게 좋을 것 같긴 해. 어. 황우지를 봐야되는데. 황우지앤. 황우지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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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야 돼요. 밥 먹고. 렌트값 반납하고. 가려면. 엄청 서둘러서. 밤났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원래 제주는. 진짜 좀 길게 잡아야돼요. 못 봐. 넓어. 그래서. 제가 원래 제주도에서 살고 싶었지만. 속초에서. 산 게 너무 좋은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하게 볼 수 있다는. 산, 호수, 바다가 맛만 먹으면 다 볼 수 있다는 거 여기는 차로 이동을 좀 많이 해야 돼요 너무 넓어서 동선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속초를 사랑합니다 물론 제주도를 제일 사랑했는데 저는 그리고 속초 시민이니까요 개돌개 안녕 원래 황우지 저쪽 반대쪽 가야 되는데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라고 속초는 엑스포광장이랑 청초랑 영랑오에서 뛰는데 제주는 여기서 뛰나봐요 러닝하시는 분들 좀 있네요 뛰기 그렇게 좋은 하긴 근데 경치가 좋아서 기분 좋겠다 제주도의 느낌이 무신나는 올레 7번길 올레길 표시 아니 딱 밥 먹는 시간 1시간 잡았으니까 좀 빨리 먹으면 되겠다 너무 급하게 먹진 말고 근데 그니까 미리 전화해서 하면은 죽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전화해도 2명 만나고 해달라고 어 그러려고 그럼 이쪽 차에 살짝 갈래? 얼마나 걸리는데? 그렇게 저기 써있네 150m 150m다 시간이 없어서 뛰는 중이에요 그래도 여긴 봐야지 155 아 60m 아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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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m 51m 50m 21m 51m 52m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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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와야되니까 황우지는 못갈 것 같아요 시간이 없어서 사람을 말려버리니까 그러면 아예 살 버리잖아 여기서 원래 뮤직비디오를 찍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 난리 났어요 지금 찍는다고 시간 없는데 찍는다고 역시 아름다운 제주도 여기에서 드론 날리고 뮤직비디오로 딱인데 수원 비는거야? 뭐? 뭐 빌거야? 뭐 빌거냐고? 지금 제주씨가 자기번호 하루 더 세게 해주세요 우와 하나 둘 셋 저기 보이는 산 같은게 오름이래요 오름 저게 산이 산에 화산이 폭발하면서 저렴한 기계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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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구멍복은 좌석 또는 팔걸이 아래에 있습니다. 머리 위에서부터 입고, 눈을 허리에 돌려 고리에 끼우고, 몸을 맞게 조여주세요. 4. 부산에 도착했는데, 부산에서 에어슈가 있어서 아직 하늘에서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부산 하늘 위에 떠있어요. 계속. 근데 여기 날씨 진짜 좋은가봐요. 완전 아름다운. 이제 부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루를 더 보내고 속초로 돌아갑니다. 제가 알기로 부산영화제 폐막식도 있고, 이번에는 해운대쪽에 모일거라서 영화제를 더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영도에 머물렀었는데, 첫날에는. 이번에는 해운대에서 머물겠습니다. 드디어 부산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김해공항에 도착해서 주차요금 39,200원 나왔는데, 19,600원 나왔어요. 3일 2시간 11일인데, 저공행. 전기차여서요. 쪼왕. 19,600원. 저희 새학년차를 5시 반에 예약해서, 그거 타러 또 급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여유롭게 움직이고 싶었는데, 계속 달리게 됐네요. 예약 주차는 국제선에 주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P2요. P1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뒤쪽으로 와야 돼요. 강한대교 아래로 가고 있어요. 태양열차는 취소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 연착 때문에, 막 급하게 달려서 가도, 왕복을 끊었는데, 편도로 밖에 이용을 못할 것 같다는 직원의 안내와, 원래 해가 지는 걸 보고 싶었는데, 아무튼 너무 서두르게 급하게 타서, 제대로 못할 것 같기도 하고, 아예 못할 수도 있고, 부산도 서울처럼 교통이 해리에요. 그래서 너무 막혀서, 그냥 마음 편하게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일 취소하면 수수료가 Q의 반값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환불을 했습니다. 지금 강한대교 아래로 가는 건 또 처음이네요. 밤에 야경 걸어 강한리 올 거예요. 우선 숙소가 해운대쪽이라, 해운대에서 먹고, 밥을 먹고, 강한리쪽으로 올 겁니다. 야! 어, 걸어서, 어 이거 없었는데, 저 부산 왔을 때, 이런 주차장 없었었거든요. 생겼네요. 그만큼, 여기 이런 것도, 발맞이 길 이런 게 생겼네요.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발맞이 길. 사실, 저희가 속초에 있으면서, 해산물도 많이 먹었고, 제주에서도 그래서, 양식 먹으려고요. 달맞이 길에 있는 레스토랑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한 60주면 되겠다. 사람이 있어, 세상은 아름답다. 근데, 여기 옆에 달맞이 길, 분명히 불 한 개도 없어서, 저 무서워서 안 갔었거든요. 진짜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근데 원래, 여기는 이랬던 것 같은데, 옆에 가는 길이 있는데, 혼자 걷기엔 조금 위험하다 생각 들어서, 안 갔었는데. 아무튼, 여기는 부산, 달맞이 길. 걸어가고 있습니다. 10일 6시 33분. 어, 10일 6시 33분. 근데 이제 공용 주차장도 잘 돼 있고 그러네요. 전에는, 주차도 난리였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오랜만에 왔나봐. 부산을. 달맞이 길 가는 나무가 정말 멋있네요. 여기가, 바다로 연결돼서 가는 길이 없네요. 그래서 이 길로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났는데, 옛날에 부산 특강 왔을 때 혼자, 바다 앞에서 회 먹은 데가, 선창회집이네요. 미포크집 갔다가, 혼자 못 먹어서, 사장님하고 딜 해가지고 먹었던 곳. 거기도 한번, 밥을 우선 먹고, 걸어가 볼래요. 달맞이 길입니다. 달맞이 길입니다. 하, 해운대에요. 어, 선창? 저기 아니었는데. 어찌되었든. 어찌되었든. 저기가 과한대교. 또 열심히 걸어서, 밥을 먹겠습니다. 우선 밥을 먹고 움직여야 돼요. 바깥에서 먹자. 바깥에서 먹자. 어? 너무 시끄러운데, 그럼 이쪽으로.